안녕하세요 당산동블루입니다. 돼지감자로 건강한 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돼지감자는 영양가 풍부한 식품으로 탄수화물, 비타민C, 비육, 칼륨이 풍부하여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낮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으로 건강한 식품으로 인식되며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무지방이면서 에너지를 공급하여 신체 활동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차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